물론 모두가 더운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아마 이분들이 겪는 더위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남짓한 초소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경비원분들 얘기인데요. 에어컨이 없는 것도 수두룩한데 설치빅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흐르는 땀은 멈출 줄 모르고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폭염경보 속에 냉방기 없는 한평 남짓 경비초소는 찜통입니다. 떼약볕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해 주차관리는 빼놓을 수 없어 지난주에는 경비원 한 명이 실신했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 경비실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비실은 찜통 더위에 더 무방비합니다.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갈 비좁은 초소엔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에어컨 달만한 공간상으로 보람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치해야지 10,000, 19,000원을 제외하는 거에요. 햇빛 때문에. 이게 아닌데 뜨겁게 뜨거워.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비용 부담 걱정에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 됐죠. 주민들은 달아주자는 저기 우세해요. 주민들은 돈으로 달아줘야 되냐. 주말까지 생긴 올해 온열 환자 1,805명 중 383명이 실내에서 발생한 걸 감안하면 경비실 냉방 문제는 비용 문제가 아닌 안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